요한계시록 10장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. 그가 부르짖으니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. 그 일곱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에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. 그때에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인봉하여라.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.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,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혼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.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.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.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.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.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. 이것은 너희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희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.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.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. 그때 예,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.